아니, 부인도 노래를 하시는 거라고. 지역에서 통키타 라이브 바가 한참 유행을 할 때 제가 우연찮게 선배를 따라 업소에 갔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냥 마냥 기다렸죠, 제가. 첫눈에 반해서? 갑자기 러브 스토리를 이렇게. 너무 재밌네요.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? 연상인데 절대 누나를 안 하고요. 누나는 내 여자라니까. 이제 내 여자가 됐죠. 아니, 잠깐만. 나오면서 바로 내 여자가 됐어요? 많이 기다림 속에 조금 저의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. 바로 오케이 했어요? 그러면 이제 그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뭔가 연인 사이가 된가. 20대 사실 잘 모를 때인데요. 그런데 지금은 노래는 안 합니다만 그래도 많이 도움을 많이 받죠, 제가. 예. 예전에는 생각난다. 예전에 락 공연할 때 되게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. 그때는 워낙 비주류 음악이니까 남들이 보면 좀 미친 짓이지 사실은.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이 없어요. 늘 응원을 해 주고 이렇게 지지를 하다 보니까. 비 내리는 거리에서. 늘 같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친구처럼 술도 같이 한잔하면서도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.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서 내가 지금 조금 힘들지만 잘 견뎌내는 것 같습니다, 제가. 재미료로 해주시고요. 다 같이. 저의 힘 엄청 많아요. 그때 진짜. 소화가 다 가지고. 너무 감사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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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